비트코인 전체 유통량 중에 1900만개인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들어있는 110만개에다가 초기 유실된 200만개, 그 중에 300만개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나머지 수량 1600만개 중에 절반은 10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핸드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유통량 1900만개 중에 3분의 1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해야 돼요 그리고 ETF도 나오고 정부도 원할 거고 기업도 원할 거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원할 거잖아요 게다가 반감기가 와서 또 일간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요 희소에 희소에 희소를 더하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 지금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늦었다 빨리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승인됐다고 하는 홍콩 비트코인 ETF를 좀 뜯어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봤었던 블랙락이나 피델리티의 미국산하고 좀 차별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금으로 환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물로 환매가 가능하다 이게 좀 개념이 어렵긴 한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물과 현금 차이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 같습니다 저도 ETF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AP라고 하는 주체가 있죠 자산운용사들이 일반적으로 ETF를 설정하고 환매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산운용사들은 사실상 ETF를 운용하는 주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발행사이자 운용사 근데 이제 그 자산운용사들을 위해 블랙록을 위해 현물이죠 비트코인 현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만큼 ETF를 발행하고 또 ETF를 그들한테 주면 그만큼 현물 비트코인을 팔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AP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죠 그렇죠 공인중개사 같은 미국에서 제인스트릿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것만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이런 걸 하면서 마켓메이킹 수수료를 벌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ETF 환매 설정이 들어왔다 팔고 싶다 그러면 그거 받고 비트코인 그만큼 팔아주면서 팔 때 가격이 있을 거냅니까? 자기가 살 때 가격이 있고 팔 때 가격이 있습니까? 거기서 차익이 생기니까 잘 조정만 하면은 롱셜 헷지를 잡거나 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기관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현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간단하죠 더 현금으로 굳이 비트코인 살 때 현금으로 사고 그 다음에 또 팔 때 현금으로 다시 가지고 있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아니 현물로 비트코인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현물 박치기를 할 수 있다? 네 AP들이 그냥 어디서든 현물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 ETF 설정 들어오면 주고 ETF 판매 설정 들어오면 그거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미국은 무조건 이걸 팔고 아니면 살 때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방식이라서 더 불편하고 아무래도 프로세스도 길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T 플러스 1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ETF 설정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ETF 막 만주 10만주 이렇게 주문 들어오면 그거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데까지는 보통 T 플러스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보통이 아마 제가 봤을 땐 현물 기준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제가 ETF 펀드플로 웹사이트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ETF가 실제로 이슈언스 들어오면 현물 늘어나는 데까지는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현물 방식이라 그런 현금 방식이라 그런 게 아닌가 그만큼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근데 현물 방식으로 가면 운용사들과 AP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훨씬 더 간단하게 ETF를 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물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빨리 영향을 미치는 속도도 빠를 것 같아요 현물이 바로바로 이제 뭐라 그럴까 주문이 들어온과 동시에 바로바로 현물이 처리되니까 현물이 사지거나 현물이 팔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 홍콩에서 승인받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굉장히 흥하겠네요 해시키 같은 곳이 그렇죠 해시키가 어떤 역할을 하죠 정확히 커스터디 역할도 하고 AP 역할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P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더 돈 벌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산 운용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AP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그게 AP들이 원래는 거의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대요 자산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현물을 갖다주는 또는 현물을 팔아주는 높은 가격에 팔아주는 이런 곳들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붙인다고 합니다 AP들한테 그런데 AP들이 현물 운용을 하면 아무래도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ETF 운용을 하는 운용사들 입장에서도 더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이나 수수료 할인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홍콩 비트코인 ETF는 보이고 그런 차별점이 미국에 비해서 확실히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장점들이 앞서서 나온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금 ETF가 24시간으로 가동이 되면서 미국 시장보다 더 큰 금 ETF 시장을 홍콩이 가졌다 물론 금을 또 워낙에 중국분들이 워낙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과 비교했을 때 홍콩 ETF가 수수료가 비쌀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네요 1, 2%나 될 거다 1, 2%면 사실 거의 그레이 스케일급이거든요 그렇죠 이랬을 때 경쟁력이 아무리 현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겠지만 비싸지 않는가 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글로벌 자금을 두고 경쟁한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ETF에는 많이 뒤처지겠죠 에릭 발추나스의 얘기대로 1, 2%가 수수료 매겨진다면 게임이 안 되죠 경쟁력이 너무 없는데 절반 수준이지 않습니까? 블랙론 0.5%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수료 경쟁을 글로벌 자금을 두고 경쟁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중국이 많이 모자랄 것 같고요 불리할 것 같고요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거면 굳이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중국인들이 미국 거 사지는 않을 테니까요 못 사죠 우회에서 살 수는 있지만 우회에서 똑같이 우회 사더라도 홍콩께 훨씬 사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에릭 발추나스가 얘기하는 그런 수수료 때문에 벌어진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 같긴 합니다 애초에 타겟하는 시장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우리 중국 부자분들이 또 꽌시를 또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말씀 잘하셨는데 홍콩이 홍콩 귀부인들이 금붙이 좋아하는 건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온몸에서 금을 두르고 다닙니다 모피랑 금을 사랑하는 그저운데 5도만 돼도 영상 섭씨 5도만 돼도 모피코드 덜 치고 나가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홍콩 사람들이 진짜로 홍콩의 기성세대들은 금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제 트위터에도 예전에 썼는데 그 홍콩 무역 지능 박람회 중 여러 가지 컨셉의 박람회가 있습니다만 홍콩 무역부에서 하는 박람회 중에 다이아몬드 금 귀금속 박람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박람회입니다 귀금속 박람회 중에 그렇군요 그것도 4일 동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갔던 거기 컨벤션 센터에서 4일 동안 하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보고 오라고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막 5만 가지 이름도 못 들어본 보석들이 다 거기에 진열이 전시가 됩니다 그거 사러 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홍콩 중국 부자들이죠 귀금속에 대한 진짜 믿음이 홍콩 사람들 엄청납니다 ETF가 제가 봤을 때는요 젊은 세대로 약간 그게 이어지는 트렌드의 어떤 중심에 놓여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디지털 버전으로 디지털 버전의 금 귀금속 ETF가 당연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훨씬 와닿죠 귀금속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런데 ETF만 있냐 이제 비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 ETF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암호화폐도 있다 라고 하는 게 홍콩 중국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주 잘 저는 먹혀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금붙이고 다니고 집에 있는 금고에다가 금괴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보고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 부자 대학생이 학교 가서 나 어제 비트코인 2개 샀어 그러면 오 이런 느낌으로 보여줘 보여줘 하면 숫자 2개 딱 있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귀금속처럼 대접받는다 그만큼 홍콩이 정말 금에 관심이 많아요 컨벤션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장신구 금의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금의 보존량 중에서 장신구 형태로 존재하는 금이 가장 많은 나라가 홍콩이에요 팩트체크 필요하긴 합니다만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아니면 본토가 더 많긴 하겠지만 비슷한 지역 쪽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만 금가게를 봐도 보석 보석 가게가 아니고 정말 금가게가 있더라고요 번쩍번쩍하죠 신기합니다 무슨 옛날에 진시황릉 박물관 보듯이 그렇게 막 모자도 있고 팔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종로 이가에 있는 그런 금은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그냥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신기했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금이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아마도 이제 중국 부자분들도 이제 지난 3월과 같은 비트코인의 상승장 맛을 좀 보면 어이구 좀 괜찮은데 어? 좀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볼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최근 장을 보면 그 마음을 싹 닫을 것 같아요 요즘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죠 미국에서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고요 뭐 다시 또 전쟁이 더 확산될 조짐도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ETF가 그동안 3개월 동안 미국 ETF가 지난 3개월 동안 네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뭐 자타공인 총매 제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ETF 자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그 뭐 기준금리나 아니면 거시경제 CPI나 이런 것들과 크게 상관없이 상관성이 낮은 상태로 이제 가격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올해는 달랐어요 올해는 ETF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ETF에 들어온 자금이 또 더군다나 뭐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자금도 아니고 해지펀드 자금이에요 그 해지펀드들이 비트코인 가격과 선물 간의 어떤 이 프리미엄 차이 또는 MSTR 주식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MSTR 주식과 비트코인 현물 간의 프리미엄 차이 요거를 이용해서 차익거래하기 위해서 ETF를 거래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거시경제가 이렇게 조금 수상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익 실현을 하죠 그러니까 포지션을 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슬로우한 것 같습니다 아틀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호재를 보고 또 많이 들어왔을 거고 아직 반감기가 지나진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호재성 이벤트는 그걸로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라고 보고 미리 이익 실현을 하는 기관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이 4월 18일 오후인데요 이제 한 오는 시간으로는 한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변화가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그거 얘기하기 전에 방금 말씀해 주신 ETF의 미국 상황이 최근의 흐름은 펀드플로우로 봤을 때는 좀 어땠어요? 굉장히 슬로우합니다 말 그대로 슬로우했어요 슬로우가 올라가는 날도 플러스 인플로우 날도 있고 아웃플로우 날도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크게 그래프가 그려졌죠 매일매일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폭이 요렇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점점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중에 표준 편차가 줄고 있다 네 플로우 자체 인플로우든 아웃플로우든 그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요 매일리 유입량 유출량이 많이 슬로우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까지 있고 금리 인하도 약간 올해 최소한 3, 4분기까지도 물 건너간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대선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주 볼 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최근에는 이제 힘을 못 쓰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방금 전 질문과 마찬가지로 반감기 이슈가 온단 말이에요 반감기 지정학적 위기에다가 강달러에 우리나라 지금 1,400원대 뚤랑말랑 하고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반감기가 오고 이런 상황이 오면 위험자산 혹은 안전자산의 입지를 다지면서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지금 왜 이렇게 뚝뚝 떨어지냐 말씀이시죠? 반감기 호재를 이미 ETF가 가져다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반감기가 원래 지나고 나서 좀 횡보하면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호재가 둘 다 오진 않고 흡수됐다? 미리 땡겼다 미리 땡겼다 반감기 호재를 미리 땡겨 쓴 거죠 그러니까 호재가 끝났다고 보고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감기는 이걸로 저는 이미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호재로 이용한 어떤 트레이딩 자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반감기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 호재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변화 정도? 네 변화죠 진짜 단순하게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어떤 변화 그리고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니 기소성은 더 커졌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요만 조금 더 늘어나면 가격은 분명히 올라간다는 믿음으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 수요가 홍콩과 중국발의 ETF 수요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수요가 터질 수 있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만 신임 대통령이 굉장히 자유주의자, 자유주의 경제학자 이런 사람으로 유명하니까 과학의 자유두인데요 그 사람의 정책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임브레이스 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걸 갖고요 마이크로 스트레트지 비트코인으로 1.5조의 돈을 번 남자 마이클 세일러 이 사람 같은 사람들이 또 제2, 제3의 마이클 세일러가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수요를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트지 전략을 쓸 거다 전환사체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산다 아니면 영업이익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살 거다 이런 회사들이 또 나와줄 수도 있죠 나올 수 있겠죠 다 올해의 기대되는 것들입니다 반감기 얘기를 조금 추가적으로 좀 해보고 싶긴 한데 반감기가 된다는 거는 이제 블럭 생성에 대한 보상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될 텐데 이것이 시세라든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내러티브에는 좀 어떤 변화로 온다 우리가 하도 반감기 어떤 컨셉인지는 알겠으나 그래서 이게 뭐가 바뀌는 건지 그래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자 것 같긴 한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에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4년에 한 번씩 이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호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무호의 법칙은 2년에 한 번씩 기계값, 기계 코스트가 반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성능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도체로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다 두 배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반도체의 가격이 2년이 지나면 반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2년에 반으로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도 채굴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하잖아요 기계의 가격, 기계의 가격도 무호의 법칙에 따르면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2년에 한 번씩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2년에 한 번씩 기계의 생산성, 효율이 두 배씩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2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채굴기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산성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과 해시레이트, 비트코인 채굴기가 가지고 있는 연산력 이거의 관계를 로그 차트로 그려보면요 정확히 선형 라인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비율이 해시레이트가 1이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2분의 1만 늘어나요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여러분? 1대 1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도 퍼센티지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어떤 채굴기가 투입하는 연산력이 1에서 2로 늘어나면 100%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늘느냐 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금 14년의 비트코인 역사에 상관관계상 2분의 1만큼 늘어납니다 그거에 100%가 아니라 50%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법칙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걸 안 거예요 이 사토시 다카모토는 그러면은 4년에 한 번씩 일단 원래는 4배가 늘어나죠 그 무호의 법칙에 의해서 채산성이 4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채굴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으로 깎은 거예요 일부러 반으로 깎은 거죠 그 다음에 반감기 때 반감기가 있으면 또 거기서 반으로 깎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죠 4배라도 늘어났던 채산성이 4년에 한 번씩 0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굴자들이 절대 쉽게 돈을 못 벌게 하려는 사토시 다카모토의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굴은 굉장히 레이저틴한 프로핏을 두고 경쟁해야만 하는 아주 박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스테빌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해시레이트가 만약에 내가 해시레이트를 투여하는 만큼 가격이 2배로 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과열이 있었겠죠 지금보다 더 심한 아마 거품이 있고 거품 빠지면서 폭락이 있고 투기 오브 더 투기겠죠 투기 오브 더 투기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마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빌라이즈 비트코인이라는 가격을 비트코인의 가격을 스테빌라이즈하는 차원에서 반감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채굴자들을 퍼니시하는 거예요 가격 평형을 찾기 위한 과정이 반감기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단순히 희소성이 두 배로 늘어나는 그런 이벤트라고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 채굴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전기를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이라는 메커니즘을 아주 스테빌라이즈 안정화시키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선형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도록 하는 효과가 반감기입니다 무작정 오르지 못하게 막으면서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너무 과열되지 않고 어느 정도 따뜻하게만 유지되게 하는 장치다 정확하게 해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급이 유리해지는 공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아직도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 덕분에 반감기 덕분에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희소성을 갖는 것이죠 그게 왜 4년이어야 하냐라는 말씀을 지금은 드린 거고요 결국 발행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특성, 디플레이셔널이라고 하죠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같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가 희석되는 중이죠 특히 돈, 달러, 워낙, 모든 돈의 가치가 너무나도 많은 양이 풀리는 덕분에 희석되는 중인데 그 중에서 뭘 믿고 그럼 우리는 희소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의 어떤 위치를, 지위를 비트코인이 갖게 된 거는 반감기 덕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감기라는 이슈가 사실 예전부터 투자해 오신 분들은 다들 겪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하면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벤트잖아요 반감기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될지 사실은 저희도 이번에는 ETF도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가능하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인데 홍콩에서의 중국 자산 운용사들의 ETF가 승인이 됐고 곧 거래가 될 텐데요 싱가포르도 ETF, 비트코인 ETF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는데 민주당의 공식 암호화폐 공약도 ETF 승인입니다 이런 수요의 확장 가능성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호재가 되겠죠 물론입니다. ETF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위상의 어떤 엄청난 격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10년 전부터 ETF 승인이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10년 동안 한 번도 승인되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적인 갑자기 페나미넌 현상이 되고 있느냐 원래 비트코인이 그런 특성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상의 어떤 격상이 단계적으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꾸준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의 능력도 평행하다가 갑자기 계단식 상승을 하고 포텐 터지듯이 또 이렇게 가다가 또 갑자기 계단식으로 상승하듯이 비트코인도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 한 축에 올라가는 그 한 축에 저희는 있다고 저는 봐요 글로벌 어떤 글로벌한 관심의 지금 한 시작의 한 측면을 보고 있는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ETF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ETF는 아주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금융사들이 블랙록 같은 금융사들이 이거 돈 벌 수단이 되니까 비트코인으로 진짜 신나게 한번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사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 아니면 정부 비트코인을 아무튼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수가 많아지면 많아지고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 기존의 법체계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가 없고 그러니까 못하고 이러니까 이들이 요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투자자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당이 저렇게 총선 공약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가 결국 우리들어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국 이 수요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라면 사람들의 이렇게 비트코인에 관심 갖는 사람의 수요 수가 늘어나지 않죠 그냥 한탕 뭐 한탕 하고 말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물론 가격의 등라이 굉장히 큽니다만 하일로우 하일로우를 그릴 때 지난 사이클의 저점 고점 지난 사이클의 저점을 뚫고 내려가진 않잖아요 지금 사이클에서는 또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제 6만불 언더론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게 바로 비트코인이 약간 진짜 스피리추얼 살아있는 오르그니즘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마치 사람이 성장하듯이 동물의 신체가 성장하듯이 도시가 성장하듯이 커지듯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ETF는 그거의 한 현상일 뿐이다 금융사들이 결국 여기가 돈이 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기업들 정부들 이런 것들이 다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또 할 거다 그러면서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다 엄청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반으로 줄었죠 이제 4월 20일에 900개 매일 900개 생산되던 게 450개로 줄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초기 200만 개는 유실됐습니다 초기에 채굴된 200만 개는 뭐 그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뭔지 잘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토시 다카모토의 지갑에 들어가는 110만 개에다가 초기 유실된 200만 개 그래서 300만 개 없죠 비트코인 전체 유통의 중에 1900만 개인데 그 중에 300만 개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 나머지 수량 1600만 개 중에 절반은 10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다이아몬 핸드라고 하죠 이 다이아몬 핸드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유통량 1900만 개 중에 3분의 1은 우리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3분의 1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해야 돼요 그리고 ETF도 나오고 정부도 원할 거고 기업도 원할 거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원할 거잖아요 게다가 반감기가 와서 또 일간 거래량의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희소에 희소에 희소를 더하는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 지금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늦었다 빨리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썸네일에 쓸 문구를 알려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백훈종이사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네요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비트코인이니까요 네 뭐 또 이러다가 또 비트코인 가격 빠지면 언제 그래야 하는지 평생 박제됩니다 지금 사야 된 위기라고 시기라고 했는데 박제되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더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의 돈을 알아보는 퓨처머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홍콩에서 승인됐는데요 엄청난 수요가 예상된다는 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미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수요가 더 늘어나는 그 시작점에 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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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